오늘 지난번에 다뤘던 창백한 범죄자 편을 두 번째 부분, 절반 지난번에 다뤘는데요.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창백한 범죄자라는 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범죄자죠. 질렸기도 하고 뒤에 문맥을 보면 되게 심각하게 병이 든 그런 얼굴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편이 좀 어려워요. 제가 앞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면서 읽고 있는데 후반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번역이나 해설을 봐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를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도 되게 우리가 흥미롭게 지나치지 말고 확인하고 가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등장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당사자, 범죄자 말고 재판관 겸 제사장, 재판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란 건 희생 재물을 바치는 그런 존재니까요. 희생을 바친다는 측면, 범죄자를 대우하는 방식, 그거에 관한 니체 해석, 이게 담겨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또는 판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 여기서 이 등장인물이 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적이라고 말해야지 악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병자라고 말해야지 악당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바보라고 말해야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여기 나와 있는 지난번에도 잠깐 분류를 해봤지만요. 한 번 더 분류하자면 적, 적이거나 영자거나 바보 이게 한편에 있고 다른편에 악인 또는 악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땅, 죄인 이렇게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에서 후자가 악인, 악당, 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바로 재판관 겸 판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재판관 겸 판사이자 제사장이 이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적, 병자, 바보라고 얘기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적 병자 바보라는 게 뭐냐. 일단 병자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그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됐지만 이 병을 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병에 걸린 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몸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와 연동해서 이제 정신도 아픈 또 영혼도 아픈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보라는 표현은 뭘까. 이거는 일단은 아는 게 없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 있죠. 반대말은 아마 그 인식 하는 사람 또는 뭐 인식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보통 그런 견자란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견자 또는 뭔가를 본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또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미친 사람 광기에 사로잡힌 어떤 희생양 그걸 바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적이겠어요. 당연히 이쪽 재판관 또 제사장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반인도 이제 다 여기 포함되겠죠. 여기에 대한 적이다. 적이란 말은 적이란 말은 맞서서 싸우고 있는 또는 싸워야 하는 그런 대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재판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니체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들레즈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꼭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제사장 제사장 또는 사제 이 사제 또는 성직자는 단순히 단지 그리스도교에만 속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불교라든지 그런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종교 성직자를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이거랑 굉장히 연동돼 있고요. 관계가 깊죠. 아마 일반적인 사제의 원형이기도 하고 가장 초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사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희생양을 바치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사제의 권력 이란 걸 통해서 사람들을 예속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걸 잘 분석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스피노자, 니체, 푸꾸, 그리고 둘레즈다. 네 사람 최소한 사제 권력에 대한 엄청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켠에 있고요. 이게 한켠에 있고요. 재산장이라는 개념하고 관련된 재판관금 제사장에서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분석의 맥락 이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트리티즈를 테올로지컬 폴리티컬 트리티즈 이런 정도로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신학정치론 이렇게 번역되는데 바로 신학적인 어떤 접근이 현실 정치에서 작동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을 다스린다 노예로 만든다 그런 접근법 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니체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 후에 푸코들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접근을 합니다. 저번 뭐예요? 저번 편 환희 이죠. 환희와 격정 편에서 다뤘던 어떤 그런 주제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이 창백한 범죄자 편이 그 다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냐 인데요. 재판관은 재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judgment인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한편으로는 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종교적인 맥락에서 번역하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법 또는 법률 에 따라 하는데 이 법률이 담고 있는 건 당시 시대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당시에 선악 또는 그 시절의 덕 이라고 부르는 것과 악덕 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런 걸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재판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악 악 이라든지 악덕 법을 어기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재판관이 하는 일이 그런 당대의 어떤 도덕률 또는 법 또는 규범 또 종교도 그것의 집합체니까요. 그거를 기준으로 악당 악인 죄인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거기에 뭔가 벌을 내리는 그러니까 심판하고 벌 내리는 것까지 수행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지금 다시 돌아오자면요. 행하는 일이 창백한 범죄자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당대의 도덕률을 적용하는 거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대화가 다르침 또는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수행되는 맥락이 짜라토스트라의 이 편의 맥락이 뭐냐라는 걸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 이죠. 그 당대의 어떤 통용되고 있던 도덕률 선악 또는 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일 이거의 대변자가 재판관 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위치에 짜라토스트라가 있을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짜라토스트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적 또는 병자 또는 바보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거는 죄와 그리고 악과 어떤 심판 이런 맥락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도덕의 범죄라는 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중에 조금 제가 더 자료 이미 드렸지만요. 말씀드릴 게 어떤 정상 이랄까요? 또는 정상에서의 일탈 소수 정상 기준이 되는 것과 대비해서 그렇지 않은 거의 영역으로 범죄자를 봐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갈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주장들은 현대 철학에서 푸코 둘레즈 이런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거죠. 제가 아까 이 구절 너희는 적이라고 말해야지 악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병자라고 말해야지 악당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바보라고 말해야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지금 한 번 더 등장인물의 캐릭터 분석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 뒤에서 이어지는 얘기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방금 드린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등장인물이고 이렇게 둘이 있었고요. 그다음 중요한 주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주제가 행위 뒤의 광기 였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독일어로 한 번 더 지금 제가 원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환상은 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나흐 라는 말이 강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강조체는 격자라고 해서 단어를 띕니다. 영어로 이걸 표현하자면 Madness After Do Build 이렇게 띄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Madness After Did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일 광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광기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보다 라는 말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기는 어떻게 작용했느냐 조금만 돌이키자면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떠올릴 때 행위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했죠. 행위의 이미지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범죄라는 행동이 일어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행위 자체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해야지라는 사전에 품은 생각 그게 이제 각각 별개다 라고 이 짜라토스트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떠올려봤는데 그 당시 그 행동이 일어나던 그 당시와는 다른 해석을 덧붙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행위 뒤에 광기라고 부른 것은 원래 그 행동할 때의 그 뭐랄까요 이미지 그 의미와 나중에 거기에 부여한 의미가 달라졌다 라는 그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항상 하나의 행위자로 보았다. 지난번에 우리 유고의 노트에 나와있던 내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의 행위의 행위자는 예외 하나의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그 하나의 행위가 전적으로 그 사람에 속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종류의 우발적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의 캐릭터 굳어있는 어떤 특성 이것과는 좀 다른 그 무엇이다. 근데 마치 그 하나의 결과가 그 사람의 전부이고 그 사람은 오직 온 힘을 다해서 그 행위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보는 그런 방식이 잘못된 해석이다. 예외가 본질로 전도된 이런 일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또 다른 광기입니다. 행위 앞의 광기 대어는 매드니스 만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만진은 이 for라는 말이 앞에 걸어 반면 before 발음이 똑같죠? for 독일어로도 bef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before에 그대로 대응하는 말인데요. 행위 앞위 광기 이렇게 부르는 행위 앞에 광기라고 부르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위 뒤에 광기란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하고 난 후에 즉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사람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게 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행위 앞에 광기는 뭐냐. before라는 말도 영어에 before라는 말만 쓰면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before이기도 하고요. in front of before가 좀 시간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in front of는 공간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in front of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고민하다가 앞이란 말로 우리말의 앞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 뜻을 살릴 수 있는 for라는 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번역어를 택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재판관아 또 다른 광기도 있다. 그것은 행위 앞에 광기다. 아 내게 너희는 이 영혼 속으로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재판관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너희라는 건 단지 이 재판관만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통념이라고 부르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가 다 너희에 해당할 거고요. 또 그 그 당대의 어떤 주류 흐름 거기에 같이 편승해 있는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희에 속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니체 자신 혹은 짜라라토스트라 말고 이 영혼 속으로 행위 앞에 광기를 지닌 영혼이죠. 이 안으로 충분히 깊이 기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아주 깊은 곳에 그 숨어있는 그 광기의 의미 이거를 충분히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어려운데요. 조금 더 노력해보자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기 행위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가 이쪽이 과거 쪽이고 이쪽이 미래 쪽이라고 쳐봐요. 시간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니까 이 행위 뒤에 시간 지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때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 그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행위 앞에 광기 행위 앞에 광기 시점이 어딜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행위 앞 이라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행위보다 시간 먼저 라는 시기적으로 행위 시점보다 약간 멀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지는 격차가 격차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행위를 바로 두고 직전 행위 가 벌어지는 공간 그 시점의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 에서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이 행위 시점 자체가 행위 앞에서 일어난 광기가 작동하는 순간이자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게 되는 말들을 하나하나 시제와 함께 꼽아보려면 어디냐가 행위 직전이라고 봐야 되느냐 행위보다 먼저라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대화가 각 발화자마다 대화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일어나는 시점 이것도 궁금합니다. 가령 재판관 재판관이 얘기할 때 어디 그 다음에 범죄자의 이성 가난한 이성 이성이 얘기할 때가 언제고 또 가난한 몸 그 다음에 짜라투스트라 가 개입해서 얘기하는 때가 언제냐 이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시점들을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이걸 따지는 일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 당연히 다양한 번역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해설은 제가 제대로 된 해설을 찾지 못했으니까 다양한 번역들을 참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어 번역본 세 개 프랑스어 번역본 두 개 같이 비교하면서 봤더니 어떤 차이가 가장 한글 번역본들하고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냐면 유럽 언어들이죠. 이 언어들에는 최소한 시제가 같아요. 시제가 지금 한다와 저번에 했다 이런 것이죠. 특히 과거형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과거와 현재 이게 되게 분명해요. 구분이 그런데 한글 번역본은 100%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라는 니체와 짜라투스트라가 진술된 언어라는 사태 언어라는 사태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거꾸로 번역자가 각자 해석한 상황 또는 문구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제를 뒤성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땐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과 그 뒤와 그 전과 또는 그 직전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니체가 이 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번역에서는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제 그러니까 현재냐 과거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 얼마나 얼마나 나중에 대응 각 발언들이 얼마나 여기에 정확하게 대응되고 들어맞을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재판관 얘기를 보겠습니다. 굵은 법복의 재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죠. 현재라는 건 지금 이 창백한 범죄자가 심판을 받고 있는 심판 현장입니다. 그죠? 그 시점. 이쯤으로 해둘게요. 왜 행위 이미지가 이거보다 앞에 있냐면 사실 되게 가까워요. 둘은 가깝지만 그래도 조금 앞이라는 건 지금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행위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재판관이 얘기했던 그 위쪽의 얘기는 지금 이 대화가 나오는 대사가 나오는 이 시점보다는 앞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판 시점은 그것보다는 좀 뒤로 놓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재판은 어느 순간 붙잡혀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놓고요. 말한다 이 시점이에요. 이 범죄자는 왜 도대체 왜 살인했을까? 그는 약탈하려 했다. 살인이 일어난 시점 여기죠? 이 시점입니다. 그때 왜 살인했을까? 약탈하려고 이 약탈은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 범죄자의 살인의 이유입니다. 재판관은 여기서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는 일단 재판관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일반인들 그리고 이 범죄자 본인에게 까지 대상 너희라는 청자 대상은 그렇게 세부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혼은 약탈이 아니라 아니랍니다. 피를 욕망했다. 단검의 행복을 갈망했다. 단검이란 말이 독일어로는 라서라고 메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메스 있죠? 메스 수술할 때 쓰는 날카로운 칼 그리고 메스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나이프라고 합니다. 잭 나이프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칼 있죠. 손에 들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칼을 지금 니체는 여기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긴 칼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일상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요. 단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도 칼로만 옮기면 약간 번역의 리앙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 메스 단검이라고 불렀고요. 칼을 휘둘러서 뭔가 피 자체 그거를 당시에 갈망했다는 거죠. 피를 욕망하고 단검의 행복을 갈망했던 갈망 갈구 욕망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그 시점이 여기 아까 봤던 이 시점 행위의 시점이 그가 사실은 하고자 한 그 일은 살인 자체 피와 이 단검의 이 칼을 휘두르는 단검을 휘두르는 그런 행복 또는 글리기니까 기쁨이기도 해요.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해석이 다른 거죠. 이 재판관은 살인한 이유가 악탈이라고 했는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그게 아니라 피 그냥 순수한 행동 자체를 욕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건 그러면 왜 이 범죄자가 이런 살인을 이런 살인을 피를 또 이 단검을 원했을까 그건 뭔가 약탈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적이란 말은 사실 어떤 의도 의지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니치한테 의지는 비이성적인 욕망이죠. 우리가 뭘 의도하고 계획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 얘기는 많이 봤다고 치고요. 의지라는 게 의도 하고는 다르고요. 그거보다 오히려 비 비이성적인 욕망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충동 이런 거다. 라고 니체 의지라는 말을 해석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자면 그가 욕망하고 갈망했던 것은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는 목적이란 게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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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약간 그때 그 사람이 헷가닥해서 우리말로 하면 더 좋아요. 미쳐서 광기라는 게 미쳤다는 얘기니까요. 미쳐서 날뛴 거예요. 그냥 그 광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전문 새끼가 너무 나빠서 승질이 나서 이유는 많을 수 있어요. 다른 그런 비이성적인 이유입니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현장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어떤 광기의 분출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짜라투스트라가 하는 진단과 평가 이게 좀 와닿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의도나 목적을 추구하는 이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의 행위의 숨은 의지는 결국은 광기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